족성기 어? 축성기 나왔다 어? 축성기 나왔다 아 예전에 그거 있었는데 저거 못말기 몸말기 뜨기전에 디펙트 레디하면은 전기로 때릴 수 있었습니다. 피지컬겜 도약을 넣을까? 휩쓸기를 넣을까? 피지컬겜 일제사격 피지컬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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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샘추인 꽃샘추인 피지컬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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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마 저거 딜레이 설정해놔서 그럴거에요 딜레이 없애야겠다 딜레이 없애면은 게임 화면보다 빨리 나오는 스포일러잖아 하위모 번개구채 꽃샘추위 아니 꽃샘추위 왜 자꾸 나옴 가방 쎄호 파이브 킹팩트, 짱팩트 킹팩트, 몸풀기용 포션, 눈 할퀴기, 홀로그램, 데이터 디스크 디스크 디펙트스크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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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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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 하나 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격감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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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베리 박베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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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국 세트 너로스나 저 뭐냐 또 만났네요 포션벨트 뜨면은 기쁜 마음으로 주십쇼 랜위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울주의 평양 가부사 어 나왔다 이게 나오네 핵박테리 야 뭐야 이게 미친 현두미 아니 현두미 미친거 아니야 이게 아니 미친거 맞지 설마 제정신이겠어 안 돼 자백술이야 돼 살려줘 반복 정령들은 당신을 무시하는것처럼 보입니다 으아아아 왜왜왜왜왜 어 잠깐만 어 잠시 소란이 이 영상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터보 컴팔드라이버 아니 어떻게 어떻게 증명이 됐어요 반복 쓰고 아이고 아이고 왜이런 이걸 다 써봤네 합성이네 요새 합성 실력 좋아졌다 요새 TTS가 진짜 사람같아 핵 똥똥열 어 템포가 좀 느린 것 같아요 못 잡을 것 같아요 100분열 쓰레기인거 봐 열받네 아 아 쟤 못 건들겠다 그냥 천천히 잡으면 안될까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 또 나왔어 또샘 추이 또샘 또이 아 잠깐만 아 아 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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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아아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그제한테 너 핵분열 왜이냐 왜이든 카드야 불면증 치료 14개월차 아이고 뽕 뽕뽕뽕뽕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안돼 힘 돼 can 배고프 상태를 못 아 나 진짜 케틀벨 희귀 유물 쳐붓고 흰 꼴랑 사부르는 유물 아름다운 엤덕 초장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핵분열 쓰레기라. 왜 있는거지? 뱅. 냉반. 표창. 표창 진짜 좋다. 힘쓰고 오래가는 D100. 어. 부숴들었대. 완벽하게 행동안ього. 그 Monsieur'm Silver. 내 생각엔 맘이 쫓고. probe conquest. 아베! 지어! aser! 스타링Poro는 아멘! 아멘! 확인하여 하여 수고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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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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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강한 덱이다 이외카? 이외카카임 혼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내 편향 달팽이 개꼽네 진짜 안 돼 내 편향 일제사격까지는 쓸걸? 안 돼 내 편향 안 돼 내 편향 안 돼 내 편향 안 돼 내 편향 안 돼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미친게임 진짜 이거 제정신으로 만든거 아니다 아 밀집 깎는거 봐 아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디펙트한테만 너무한거 아니야 루엔방이 알판? 독자讀수 독자의 때마 tranqu이 독자의 단종이 설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장하다 박혈팬 전기하는게 맞겠지? 아닌가? 고동댐 막으려면 전기하는게 맞겠지? 전기하는게 맞겠지? 전기하는게 맞겠지? 전기하는게 맞겠지? 전기하는게 맞겠지? 도전 어 자세 디가 이걸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빠바밭 빠밤 빠밤 빠바바밤바밤 빠밤 바바바바밤 어 잡쇠 여기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약간 온기가 남아있는데?